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자기 성경을 펴셔서 읽는 게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 다같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익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내겟과 시글락을 침묵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익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익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익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익을 돌로 치자 하니 다익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춥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정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살기가 싫습니까? 많은 자살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해보면요. 자살 충동이 있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기 싫다 이거죠. 굉장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는 힘들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훨씬 더 힘든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줬을 때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단 낫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런 어떤 축복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표정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표정으로.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가족 공동체 전체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손 내리세요. 안 드신 분도 계신데 안 드신 분들은 그러면 불행하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상에 어떤 그런 논리와 그런 습관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여자들은 멋진 남자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냈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몸도 제일 힘들었죠. 고통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 평생에 살면서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보냈는데요. 하루는 한 번 제가 입원을 하려고 병원을 가는데 그날 입원을 하는데 입원을 하면 보통 이렇게 처음에 거기 올라가면 맨 앞에 데스크가 있잖아요. 데스크에서 간호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신고 같은 그런 거 있죠. 신고를 해요. 이름을 대고 생년월일을 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환자 옷으로 그러기 전에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를 잴 때 올라가는데 깜빡하고 그때 머리가 막 빠지고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녔잖아요. 보셨죠? 제가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모자를 안 벗고 이거를 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왜 모자를 안 벗고 키를 재냐. 왜 몸무게를 재냐. 그리고 신발도 안 벗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간호사가 막 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 웃는 모습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별로. 저는 이제 실수를 한 거고 그냥 모자를 쓰고 신발 신고 올라가서 이걸 잰 건데 이분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환자가 없어서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실수할 수도 있죠. 제가 모자를 깜빡이 안 벗었네요. 그리고 신발도 안 벗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간호사들은 그런가 봐요. 그분들의 심리를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늘 환자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환자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웃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참 사람은 작은 일에 행복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깔깔깔깔깔 하면서 거의 한 5분 정도를 웃더라고요. 막 웃어요. 그리고 저만 보면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웃겨요. 왜 저만 보면 웃어요. 그러니까 모자도 안 벗고 막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삶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삽니까?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막 기쁘고 막 기쁨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집에 있는 그분이 막 보면 막 짜증이 납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죽어도 그렇지 않아야죠. 집에 있는 그분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기쁨이 흘러와야죠. 나와야죠. 제가 그렇게 작년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도 읽고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책에서 그 얘기를, 그 책의 저자가 그걸 써놨는데 누우면 죽는대요. 걸으면 산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보는데 순간 개시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 말씀도 아닌데 개시가 오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구나. 사실은 간단한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고 모두 다 아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진리인데 저는 그거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면 누우려고 하고 힘들면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있자. 아유 누워서 기도하자. 방원 기도도 누워서 기도하고.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자기 속이지 마세요. 본인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어떤 개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부터 이제 아픈 사람이 아니야. 넌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돼. 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주에 살았어요. 저쪽에 인주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뒤에 보면 뒷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지가 않아요. 굉장히 낮은 산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몸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제 마음은 청춘이고 정말 건강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었는데 진짜 그걸 몰랐는데요. 그 얕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얕은 산이거든요. 처음으로는 등산하던 날 제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운동한다. 나는 걷는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걷는다.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중간쯤 올라갔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와 막 이게 그 느낌이 뭐냐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때 제가 몸무게가 50kg가 안 돼요. 40 몇 킬로였어요. 제가. 저보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자매님들 많죠. 이게. 그러죠? 네.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40 몇 킬로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몸무게가 체중에 빠졌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제가. 그걸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가다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식은 땀이 막 나고 땀이 비오들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아 지금은 안 되겠네요. 제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산해를 안 가고 그 근처에 공원을 가가지고 이제 공원을 돌기 시작했어요. 매일 가서 도는 거예요. 돌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굉장히 컸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을 막 이렇게 뭐 막 작심을 하고 뭔가 막 멍석을 깔아놓고 막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영적인 일은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할 때마다 기도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는 산에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건강해져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산에 이렇게 하는데 10키로 10키로예요. 산에서 10키로는 굉장히 높잖아요. 10키로를 왕복을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두 시간 걸려요. 두 시간. 그런데 멀쩡합니다. 굉장히 씩씩하게 갔다가 내려옵니다. 아주 건강하게. 오히려 우리 아내보다 더 나아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내는 못 올라가거든요. 힘들어갖고 숨이 차가지고. 저번에 한 번 어떤 형제님하고 산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가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올라올 수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요. 전투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인들도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들도 24시간 전쟁을 합니까? 아니면 짬짬이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죠. 당연히. 24시간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러면 짬짬이 쉬는 시간이 군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잘 쉬어줘야만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임계점. 임계점이 뭐냐면 어떤 물질과 물질이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이 물질로 변화될 때 넘어갈 때 넘어갈 때에는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이에요. 그런데 그 온도와 압력이 임계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재활치료 받아보신 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막 요구합니다. 막 힘들게 계속 하라 그래요. 붙잡아 줄 테니까 하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는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저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부추겨주니까. 그러면 아주 힘든 고비가 있어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사람은 여기에 몸에 있는 근육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도 영적인 나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 몸에 영적인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제대로 싸울 힘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마치 옆에 있는 뒷산을 올라가는데도 저는 못 올라가겠더란 말이에요. 체력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올라가요. 그런데 평소에 운동을 하고 체력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나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근육이 숭실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발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다윗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예요. 이제 사우랑에게 쫓기고 다니다가 쫓기다가 쫓기다가 힘드니까 이제 불레새 쪽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 가서 있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여기 있다가는 이제 죽겠다. 그래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시글락을 이제 불화를 받아요. 거기에 아기스 왕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시글락에서 사는데 여기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같이 이제 왕하고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블레셋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이 이 다잇 일행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싸우다 혹시 거꾸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지네들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잇을 못 오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돌아갔더니 오늘 본문이 이게 나온 거예요. 돌아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네겹과 시글락을 침루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지는 않았는데 전부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잇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왔는데 돌아왔는데 지금 뭐 굉장히 이게 사실은 평범한 일상의 하나잖아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못 싸운다고 하니까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라 온 거예요. 온 건데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있죠. 제가 확 실컷 우리가 일을 하려고 나갔는데 가봤더니 회사가 불이 났어. 그리고 사장님이 없어졌고 직원들이 전부 다 없고 책상이 어질러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출근했는데 그렇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익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익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울어요? 어떨 때 눈물 흘리세요? 기쁠 때 눈물 흘리고 슬플 때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눈물 흘려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더 추가되죠. 세상 사람들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은혜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정말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울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은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슬픔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계속적으로 슬픔으로 끌고 가요. 계속적으로 어려움으로 끌고 가요. 계속적으로 인간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알고 보면요. 정말 인생이라는 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느낀 건 뭐냐면 참 인생 별거 없구나.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구나.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이렇게 그걸 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함몰되어 있냐면 성공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잘난 걸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삶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 그런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질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혼란이 일어나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근데 그게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이 막 가다가 잘 가고 있나 이런 그 마음에 그런 어떤 한 가닥의 의심이 쫙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혼란스럽고 모든 게 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저 사람 말 이 사람 말 전부 다 다 못 믿겠는 거죠. 근데요 그럴 때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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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시기에요. 그 시기가 왜냐하면 그때가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때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할 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서 쓰러져요. 마치 저처럼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뒷산도 못 올라간 것처럼 쓰러진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에요. 다윗이 확 우는 거예요. 확 소리를 높여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으면 얼마나 울었겠어요. 확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 아내도 두 명의 아내도 지금 잡혀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 그냥 자살하고 끝내버릴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죠. 적어도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자살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간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건 못할 거고 도저히 겁이 나서 못하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봐. 나는 힘든가 봐.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절망하고 힘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있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할 때 하나님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맥클로 박사라는 분이 300명의 대학생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300명인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100명 100명 100명씩 그래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매일 매일 자기 노트에다가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그룹 또 다른 한 그룹 100명에게는 오늘 하루 중에 기분 나빴던 일만 전부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싹 기록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그룹에게는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한 일만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3주 동안 이 실험을 했답니다.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3주 후에 결과를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특히나 두드러진 결과가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그러니까 나쁜 일을 기분 나빴던 일을 기록하라고 한 것과 그 다음에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라는 그룹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나쁜 일을 기록하라고 한 그룹은 자기들끼리 연인끼리 헤어지고 학교에 늦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하고 싸우고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세 번째 그룹 감사를 쓰라고 한 그룹은요. 3주 동안 내내 해피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내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행복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감사를 실천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일상에서 그냥 불평불만이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그냥 이 사람들한테 강제로 한 거예요. 이 맥클로 박사가 실험을 할 때는 그렇게 해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아 감사를 매일 기록을 했더니 실제로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신 분들은 행복할 거고요. 감사하지 않은 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저도 작년에 그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은 이제 문제를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문제를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가 문제를 말하는 걸 멈춰야 돼요. 문제를 말하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말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에 몰두를 하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고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빨리 돌파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사탄마귀가 공격하는 두려움의 요소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계속 말하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진짜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이라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피신해 와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니 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유 겁친데 겹쳤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이거 진짜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그리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 안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에요.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하는 마음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미치질 못해요.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남자들은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의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대접을 받을 때 이렇게 기뻐한대요. 대접을 받을 때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들을 때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고르나요?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할 때 남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골라요? 목소리에 좋은 여자? 몸매가 좋은 여자? 성격이 좋은 여자? 이런 걸로 골라요?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이쁜 여자를 골라요. 99%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는 왜 그러냐면요. 남자가 이쁜 여자를 만나면 이 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대요. 황광물질이 황광물질 그 황광물질이 사람을 잠깐 이성을 잃게 한대요. 그래서 보면 남자들이 이쁜 여자를 만나면 쓸데없는 행동을 하죠. 그렇죠. 맞죠? 이게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수원 캠퍼스에 있는 분들 형제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남자 형제님들도 결혼하신 분들도 얘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와이프가 있는데도 더 이쁜 여자가 나오면 황광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성을 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의 근육을 파괴하고 마음의 근육이 막 찢어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걸 잘. 그래서 자꾸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멋진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기준이. 근데 그런 기준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키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우리는 생각을 한번 봅시다. 이거를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의 생각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커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할 때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문자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 안에 막 돌아가는 생각들이 대부분 다 이미지화 되어 있어요. 어떤 형상화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오늘 내가 아침에 뭘 먹어야 되지. 그럴 때 여러분 글자로 생각해요. 무슨 옷 이렇게 글자 문자로 생각해요. 아니죠. 그 옷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 옷의 형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밥이 떠오르잖아요. 그 밥. 이렇게 밥그릇에 있는 밥. 글자 밥이 아니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 생각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육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린 것대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본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그러면 그 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지화시키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힘들고 죽겠어. 정말 힘들어. 죽어야 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야. 말씀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대로 바뀌니까요. 우리의 세포가요. 우리 몸에 있는 뇌 그다음에 세포 신경회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뇌에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몸에 있는 세포들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화 된 것대로 그 생각하는 그림을 그린 대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몸이 건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검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검사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 이제 치료받은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 거의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난 지가 그런데 이제 의사선생님이 그 차트를 딱 보더니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이야 정말 깨끗하네요. 이야 진짜 좋네요. 너무 건강하신대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엔돌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당신은 건강해. 하나님 건강하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의사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거를 느끼고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났는데 의사가 일부러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차트를 딱 일부러 사진을 보라고 저보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깨끗한 거예요. 어디 하나 문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참 은혜죠.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형상환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 몸이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이렇고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더 힘든 게 뭐였냐면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도 지금 힘든데 절망적인데 외부에서 핍박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데 외부에서도 자기를 막 괴롭힐 때 그럴 때 있죠. 집에 있는 그 그 어? 저하고 친한 그분이 막 핍박을 할 때 무슨 인터넷 한가족교회야 거기를 왜 다녀 하면서 막 핍박을 할 때 도대체 거기 이단교회 아니야 막 하면서 핍박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내가 힘든데 겹친 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할 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뒷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힘든 상황에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하고 저희 아내도 그동안에 참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비난과 핍박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내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핍박을 참 많이 했어요. 이단소리도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전부다 다 오해해서 오는 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막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굉장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사람 경우가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더 강해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외부에서 힘드니까 외부에서 힘드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더 두려워하는 거라고. 실상은 외부에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살을 내면 그냥 끝날 수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끝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손 봐주시면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 속에 있는 나를 내가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두려워해. 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남편이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친구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저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그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 속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여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그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나 발달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의 근육이 키워져 있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거를 용기를 얻고 거기서 굴떡 일어나서 그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마음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막 용기가 나질 않고 턱 턱 절망가운데로 빠지는 거죠. 그걸 내면의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내면의 두려움. 나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속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막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핵심은 그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얘기하고 나에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문제 있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서서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막 졸리세요? 아침이라 졸린 분은 없잖아요. 아무도 졸는 분은 없더라고요. 오후에는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신데 왜냐하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눈동자가 좀 슬퍼. 제가 볼 때는 좀 슬픈 눈동자가 있어. 보니까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는 거죠. 제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 육의 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럼 그 깊은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거다? 내 속에서 오는 거다. 속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내가 그것을 자꾸 조종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사람 특히나 영의 사람인 나 진짜 나 그 속사람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강해져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웁시다.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키워요. 마음의 근육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요. 네가 힘들어?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 얘기에요. 근데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거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해야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지 밑뚝뚝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그 소원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을 해도 꿋꿋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도 여러분이 다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최근에 마리아 애터를 책들을 읽어보고 있는데 애터가 참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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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야말로 진짜 마음의 근육을 훈련한 사람이다 라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어려운 걸 많이 겪었더라고요. 여자 사역자인데다가 1800년도 중반의 사역자인데다가 그 당시에 미국의 문화는 절대적으로 여자들을 사역에 함께 참여시키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또 여자들이 설교하는 거 전혀 허용하지 않는 문화적으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너 사역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이분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까지 핍박을 받았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반대파들이 그 수많은 그 밥을 많이 드셔야 될 분들 그 반대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부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요. 많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역경이 와도 그거를 굴하지 않고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마음의 근육이 강하구나. 세구나. 임계점을 돌파하는 분이구나. 진짜 세구나. 이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루는 텍사스 달라스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1900년도 초반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드셔서 조금 나이가 먹고 연륜이 있고 사역을 좀 한 이후의 상황인데 달라스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집회를 확 하는데 하루는 집회를 하는 날 이제 그날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설교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설교를 하면 안수를 하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 거기에 듣는 회중들이 쓰러져버려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는 전부 누워있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 근데 그날따라 이제 어떤 그 목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옷도 완전히 성직자 옷 있잖아요. 이렇게 카라 있는 그 성직자 옷 있죠. 거룩하게 생긴 옷 그 옷을 입은 두 분의 목사 세 분이구나. 세 분의 목사님이 그 교회로 그 집회 장소에 방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조사해보자. 꼭 이런 모습으로 씩씩거리면서 왔대요. 근데 하필이면 안내를 하는 그 앞에 안내하는 분이 잘 몰라가지고 이분들을 그 당시에 집회할 때 애터의 집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회중석에도 자리가 다 차고 도저히 안되니까 이쪽에 강단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옆에다가도 사람들을 앉혔대요. 뒤에도 앉히고 근데 하필이면 이 목사님 세 분을 이 뒤에도 앉혀놓은 거예요. 강단 뒤에다가 근데 거기 의자 있으니까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거기 앉으라고 처음 오신 분들인데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이렇게 아주 험한 얼굴을 하면서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뒤에서 막 눈을 부립두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잘 띄겠죠. 그렇죠. 앞에 지금 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앞으로 거꾸로 쓰러져버리더래요. 안 쓰러지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한 분이 쓰러져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더래요. 완전히 잠들어버린 것처럼 그냥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나머지 두 분 목사님이 막 기를 쓰고 몸을 떨면서 부르르르르르 떨면서 안 넘어져야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두 분이 막 이렇게 버티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또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옆 회중석에 있는 분들이 보는 거죠. 거기서 아니 저 사람들은 쓰러졌네. 마지막에 있는 분들이 계속 몸을 떨다가 마지막에 있는 그 목사님이 떨다가 결국은 그분도 쓰러진 거예요. 세 분이 나란히 쭉 앞에 강단에 쓰러져가지고 세 시간 동안 쓰러져 있더라고요.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애터가 이분들을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일어나더니 세 시간 후에 얼마나 창피한지 쏜살같이 도망가버리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다. 그러니까 이 애터를 좀 이렇게 손봐주려고 조사하려고 온 그 목사님들 세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느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아 나는 인터넷 안가죽교회 다니니까 아 난 이단소리 들으니까 나 힘들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당당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앙의 왕이에요. 그러면 왕의 자녀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식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왕의 자식은 막 이렇게 삐쭈뼛쭈뼛하고 힘들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다녀요? 당당하게 걸어다니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애터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터의 이야기를 보면서 최근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강력한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강력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애터 자매가 처음부터 치유사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성령 침례 받을 수 있도록 그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애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너는 오늘부터 치유사역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때부터 치유사역을 하는데 그때 주님께 그랬대요. 애터가 주님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도 이 땅에 왔을 때 치유사역을 했다. 너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치유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안수만 하면 다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치유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집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오고 들것에 실려오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으니까요. 이게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취재를 하러 왔대요. 이 애터를 도대체 이 집회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하는가 그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죠. 한 그룹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이상한 여자야 이런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애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단순히 마음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강하다 이런 측면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인품이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읽어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그들에게 어느 하나 해코지를 한 적이 없어요. 말로도 그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정말 내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송도님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자매님들이 아멘 자매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다이시 이의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아와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해결하기 전에 걱정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해결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아멘 해답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빌립보소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빌립보소 4장 빌립보소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소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보이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킬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마음의 근육이 단련이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만 우리가 점점점점 근육이 쎄지는 거예요.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만하며 칭찬받을만하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되어지면 점점점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운동할 때 마치 운동할 때 제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점점점점점점 하면 할수록 쎄지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쎄져요. 진짜 요즘에는 제가 산에 올라갈 때 쉬지도 않고 올라간다니까요. 그전에는 여러 번 쉬어야만 했어요. 도저히 숨이 차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에 그냥 올라가요. 어떨 때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요. 한 시간 동안 계속 걸어서. 그건 뭐예요. 이미 근육이 발달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발달이 되면 그냥 계속 불도우처럼 밀고 가도 이게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영적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마음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힘이 든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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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고 싶어. 쉬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면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근육이 세졌으니까 이게 강하니까 충분히 힘이 있는 거죠. 저 일본 갔을 때도 그걸 느꼈다니까요. 일본 갔을 때 하루 종일 걸을 때 땅밟기기도 할 때 제가 지하철에서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 제 얘기 들은 분들 있죠? 제 얘기하는 말 들은 적 있죠? 이거 오늘 하루 한 거 한 번 더 해도 되겠다고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아니라고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후 그 때가 오후에 집에 가는 무렵에 지하철 타고 갈 때였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있어요. 영적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이 근육이 발달이 돼서 아무리 힘든 역경이 와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힘들어라는 말이 항상 있는 사람이 있고 아 별거 아니야 난 충분히 넘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르겠죠 당연히 종류가 다르겠죠. 자 골로서서 3장 16절 한 번 펴보세요. 자 이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 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바울 우리에게 건면하죠.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다 뭘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할 때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2022년이 이제 다 갑니다. 지금 오늘이 2022년 12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022년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도 새롭게 여기도 단장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역경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멋진 홈런을 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성탄축제가 있잖아요. 성탄축제 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마귀도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춤을 춰. 쟤네들 미쳤나 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저렇게 이 상황에 지금 춤출 상황이야? 지금 60살인데 너가 춤을 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어떤 캠퍼스에서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웃긴지 제가 배꼽을 잡았어요. 코미디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캠퍼스에서 그걸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배꼽을 잡았는데 얼마나 그게 보니까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있죠.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